너는 쿨쿨 자나 봐 문을 쿵쿵 두드리고 싶지만 어두컴컴한 밤이라 문자로 콕콕콕콕콕 찍어서 보낸다 왠종일 쿵쿵대는 내 맘을 시시콜콜 적어 전송했지만 너는 쿨쿨 자다가 아주 짧게 한글자만 찍어서 보냈다 어.. 컵쿵쿵 컵쿵쿵쿵쿵쿵쿵 Mc zoals 만만奇怪 마 만만 마 마라 그런 pickup 하이는 같은 말 했는데 옳기를 짧게 해에 눈물 꽉 쏟아져 버리고 말았네 웃음을 많이 섞으니까는 장난스럽게 보였겠지만 정성스럽게 적었던 거야 나는 마치 공을 젓가락으로 옮길 때처럼 이모티콘 하나마저 조심스럽게 정했어 나는 큰 결심이라고 써보낸 문자인데 나는 크한 글자로 모든 걸 마무리해버렸어 이제는 괭하고 시뻘개진 내 눈에 비치는 건 완전히 꽉 닫힌 대화장 뿐이래 크클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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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큰 걸 바라지는 않았어 마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 말같은 말 해주길 바랬어 크클클클클클클클클클클클클클 빵 터진 것보다 야은가 크크크도 크크크도 아닌 한 글자의 눈물 꽉 쏟아져 버리고 말았네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그렇다는 걸 말하지는 않았어 맘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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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가짓말 해주길 바랬어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빵 터진 것보다 야은가 아린한 글자에 눈물 확 쏟아버리고 말았네